아 아 그 오벨 펄스 익스프레션 어 여기서는 이스 카드미 나레스 그대지 유아 캔 스피크 코리앤 보고가 아 캐스피 코리앤 버트 낫 에스 굴 에스 유 어 저는 한국말 할 수 있지만 당신만큼 유창 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했죠 여기 고자 아이템에 지금 되실까요 너무 피곤해요 지금도 피곤해 보시네요 bottomline is that you was a bad idea 별로는 그것은 정말 안 좋은 생각이었다 그렇게 같이 여행가는 건 정말 좋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i dont mind it either 저도 상관하지 않아요. 저도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롯데팬들이 기아 선수들을 응원했어요. 화가 나서 화로 혹은 실망감의 상대병을 응원했습니다. don't be so hard on people. 너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it is what it is. 어쩔 수 없죠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you should keep a cool head.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성적인 어떤 마인드를 계속 가지셔야 돼요. executives were in outright panic. 그 경영진들은 완전 panic 상태 였습니다. let's agree to disagree 동의하지 않은 걸 동의합시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자 이런 느낌이 있고요. i went to a school full of rich and spoiled kids. 아주 돈 많고 버릇 없는 학생들이 가득 찬 학교에 갔어요. i was being picked on by my classmates. 내 반 학생들한테 찍혔어요. 괴롭힘 당했어요. my teacher always picks on me. 항상 나를 찍어요. 나를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나만 갖고 뭐라 그래 이런 느낌이요. expressions 어떤 표현이 남으셨을까요? i don't mind it either. let's agree to disagree. 차이를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don't be so hard on people. 사람들한테 너무 hard하게 대하지 맙시다. okay everybody great job 고생 많으셨습니다. 这是 구독이야. okay everybody great job.